안녕하세요 메뉴토코 신의 서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추락. 2002년, 2002년이 아닙니다. 2022년 데자뷰, 핏, 로키드 마틴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IT 주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미국에 충격이 왔나요? 미국 신고가 기록하는 게 엄청 많은데요.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월마트 코스트코는 계속 가고 있고, 로키드 마틴 신고가에. 어저께 보니까 또 오레오 만드는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거의 신고가에 근접했고,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맨날 그 저기 아메나머 베이킹소다 쓰시잖아요, 청소할 때. 그 처치 앤드 화이트 지금 거의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멋있는 7인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말했다시피 7인의 사무라이라는 일본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황해의 7인을 만들었고, 그것도 리메이크 작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고, 최근 작에 이병헌 씨가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것이잖아요. 거기서 극중 내용에서 4명의 총잡이가 나중에 죽어요. 그렇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워낙에 지금 나스닥이 주도를 했고, 우리나라가 다 IT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배경이 인공지능 시대, 최고의 4차 산업혁명의 화두 타이틀이니까, 뭐가 충격이 심한 것 같죠. 엔비디아가 무슨 독과점 조사를 받고. 그렇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시면 그때 계속 보셨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데뷔한 지 정말 오래됐죠. 그때 버크셔 해설웨이라는 별종, 그 어떤 저기 볼 때, 옛날에 과거 볼 때 나왔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저거?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제 무슨 클라우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쪽으로 전환해서 그렇지, 쟤는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었으면 제 윈도우 시대에, 물론 윈도우를 아직 컴퓨터에서 쓰지만, 컴퓨터의 시대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바일의 시대 아닌가요? 컴퓨터의 시대, 옛날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도 뭐예요? 애플 컴퓨터 만들던 회사 아닙니까? 옛날 사람들이라니까, 얘네들은. 옛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냥 꾸준히 가고 있던 거지, 얘네가 갑자기 느닷없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뿅 하고 나타난 애들이 아니에요, 쟤네들은. 맞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잘 나오고 있다는 저런 회사들 보면 10년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0년 이상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적이죠, 사실. 1년 부진하다고 해서, 이게 플래시백을 해보자고. 2002년이 아니라 2022년이잖아요. 2022년이면 2년 전이에요. 2년 전 기억을 벌써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게 파블로프 효과라고. 그래서 연말에 보통 시상식 보면 연말에 한 게 유리해요. 연초에 엄청 히트친 드라마가 불리한 이유가 기억에서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보통 연말에 대상 받은 거 보면 왜 연초 거 안 챙겨주냐고. 그 드라마 팬들, 그 연예인 팬들이 몰려가서 댓글 달잖아요, 시청자 게시판에. 잊어버리니까 연말 직전에 혹은 연말에 하고 있는 드라마가 유리합니다. 그게 기억에 남으니까. 2002년도 기억은 벌써 없어졌죠. 지금 엔비디아의 뜨거웠던 그 생각만 나는 거죠. 2002년도에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가장 시뻘겄습니다. 미국은 시뻘건 게 반대니까요. 우리나라는 시뻘건 게 좋은 거잖아요. 얘네는 시뻘건 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 엔비디아, 무슨 TSMC, 구글, 아마존, 테슬라, 도요타 모터스 이런 쪽이 다 빨개 시뻘겨요, 이때. 그럼 이때 초록색은 뭐였냐. 이때 초록색 가장 가장 1번은 여기 에너지 부분이네요. 이 에너지 부분은 지금이랑 좀 다른데. 여기로 오고 있죠. 여기죠. 에너지. 여기가 1번이라고 돼 있어요. 에너지 부분이 지금 가장 뜨거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얘는 뜨겁지는 않아요. 그렇죠? 중동에 위기가 와도 유가가 안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엑스모빌이 80%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빅위너. 에너지 부분이 1번인데 그중에서도 빅위너. 왕은 엑스모빌이 80%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메디컬 디스트리뷰션. 이 의약품 유통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 유통이 되게 그렇게 말하긴 하는데 좀 화찮잖아요. 의약품 유통업체가 상장한 게 있는데 거의 유통에 대한 게 되게 저기예요. 뭐라고 했나. 단순 유통업체. 그런데 여긴 유통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맨날 무슨 우리나라 바이오 보면 무슨 PBM이랑 계약을 했니 뭐니. 그 유통업체랑 계약 안 하면 아무리 저기 좋은 약이라도 안 뿌려줍니다. 얘네는. 얘네들은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의료 유통업계 빅3가 있는데. 맥케슨, 카디널, 아메리소스, 버겐입니다. 그중에 왕은 맥케슨. 맥케슨이라는 의료 의약품 유통업체가 50% 올랐어요. 2022년에. 그 다음에 3번. 3번 인슈어런스. 인슈어런스 3번 찾아볼까요. 여기 2번에 여기도 보시면 의약품 유통이 미국 전체에서 비중이 낮긴 해요. 그렇죠. 의약품 유통이라는 게 비중이 낮고 종목이 딱 3개예요. 3개이긴 한데. 절대적인 수치로는 우리나라보다는 당연히 유통이 크겠죠. 미국이 의약품 쪽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3번이 어디 갔나요. 3번 여기 있네요. 3번 이거. 3번이 인슈어런스. 여기 보험이죠. 보험에 보니까 프로그레시브. 프로그레시브라는 게 26%가 올랐네요. 여기 아마 워렌버피스 투자한 처부도 있는 것 같아요. CB. 그렇죠. 보험이 세 번째로 많이 올랐고요. 4번. 4번이 에어로스페이스 앤 디펜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산이죠. 여기 4번을 찾아봅시다. 4번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4번 방산은 그래도 네모 크기가 꽤 크죠. 이게 네모 크기가 아니라 랜덤이 아니에요. 아시죠. 네모 크기가 시가총의 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IT에 주목을 하는 것도 사실 그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매그니피텐스 세븐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데 세상이 다 그래요. 그렇죠. 누가 꼴찌를 봐줍니까. 꼴찌는 커녕 4, 5등도 안 봐줘요. 우리나라는 1등 아니면 2, 3등까지 정도밖에 안 봐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상이 다 그래요. 당연히 시가총역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IT니까 항상 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서 충격이 오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만큼 차지하는 의약품 유통에서 뭔가 유통 구조가 빠그러졌다. 여기는 충격이 덜하죠. 시가총역이 이만큼밖에 안 충격. 마음의 크기랑 똑같아요, 이게. 심리적 충격의 크기랑 이 시가총역의 크기랑 똑같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갖고 있을 테고 시가총역이 크니까 투자자들도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심리적 충격도 더 큰 거죠, 당연히 떨어지면. 오르면 환호하는 것도 크고. 당연한 논리. 세계의 약육강식의 논리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금 4번을 하다가 했죠, 4번. 여기 있죠. 4번은 그래도 방산의 크기가 꽤 큽니다, 이 정도면. 그렇죠? 이 정도면 자동차랑 거의 맞먹잖아요. 도요타 모터스, 테슬라랑 있는.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미국이 또 세계 최고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니까 당연한 거죠. 노스로꾸로만이 41%가 올랐습니다. 노스로꾸로만이 죽음의 백조라고 나오잖아요. 야, 쟤네는 저거를 공개해버리네 해가지고 이렇게 역 W자로 생겨서 M자 같은 거. 그게 공기의 저항도 계속 가장 적고 스텔스 기능도. 골프공보다 작게 보인다며, 레이더에. 레이더에 골프공보다 작게 보여가지고 무슨 이게 골프공인지 뭔지인지. 그 정찰병이 알아챌 수가 없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맨날 북한이 위협하면 그거 한번 띄우죠. 노스로꾸로만의 새로운 신형 저기가 나왔잖아요. 진짜 죽음의 백조같이 생겼죠. 까매가지고. 노스로꾸로만이 41% 오르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3천 개 이상의 통신이성을 궤도에다가 올릴 건데. 그 로켓 부스터를 노스로꾸로만이 만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티니크 바로 다음에 38% 정도 올랐거든요. 그 당시에 방산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5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5번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5번의 크기가 거의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구글이랑 메타. 이런 거대한 IT 기업들이 있는 거랑 거의 맞먹는 크기 같아요. 그렇죠? 좀 더 크네요, 오히려. 그렇죠? 여기는 이렇게 테트리스로 보면 이런 모양보다는 이 모양이 당연히 크겠죠. 펠스케어는 상당히 큽니다. 펠스케어에서 머크가 45%가 올랐어요. 우리 알테오젠 때문에 머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알테오젠. 알테오젠 시가총에 1, 2위 다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머크랑 이제 둘이 파트너, 꽁짝꽁짝하니까. 머크가 45% 올랐고, 여기 보면 존슨앤존슨도 있고, 일라이릴리, 에브비,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는 이때부터, 이때부터 그랬어요. 이때부터 꿈틀꿈틀이 있었어요. 2022년은 아쉽죠. 2022년에 이렇게 꿈틀꿈틀거릴 때, 이게 완전 초기였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저때부터 노보노디스크가 미친듯이 가서 유럽 시가총에 1위까지 가버렸잖아요, 저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뭐죠? 기억이 또 안 나죠, 2022년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한이 많이, 9월 달에, 이번 달에 거의 확정적이라고 했죠. 이 당시에는 뭐하는 시기죠? 이 당시에는 1년에 금리를 7번 올렸어요. 7번. 코로나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거를 물가 상승을 자제를 시키려고, 금리를 7번을 올렸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IT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올랐던 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는 완전 다른 방향이죠. 이때는 금리를 7번 올려서, 저런 IT는 인공지능이니, 저런 4차 산업가능력이 안 좋았던 거고,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데 얘네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느냐, 인상하느냐, 그 배경은 틀린데, 지금 얘네가 고통받고 있는 건 똑같죠? 얘네의 하락폭이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구글이 그때 마이너스 40% 났고, 아마존 반토막 났어요. 테슬라 70% 마이너스 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도 29% 마이너스 났습니다. 엔비디아 50% 반토막 났어요, 이 당시에. 그것들이 그 시가총액이 다 나머지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데자뷰인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배경은 틀리죠. 여기서 그런데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요? 금리 인상을 7번 할 때, IT가 조정받고 이러지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기가 너무 뜨겁다는 자신감의 반증이에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 게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으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어그러지면서 만약 금리 인하를 하면 걔네를 살리기 위해서 몰핀을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는 반증이에요, 오히려.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여버리면 급락을 해버려요, 시장이. 그런데 시장이 급락을 한다는 거는 지금 지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얘네가 급락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 네모 안에서 테트리스예요, 테트리스. 테트리스에서 얘네 조각이 작아지면 나머지 조각이 어떻게 모양을 맞춰서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죠? 미국은 다 그래요, 테트리스예요. 조각 크기가 작아지는 걸 어디가 커지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전체 네모가 크기가 작아져 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럼 옴짝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럼 거의 저깁니다, 큐브입니다, 큐브, 영화. 점점 벽이 좁아져서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얘는 벽이 좁아지는 그런 고통은 없어요. 이 벽이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 모양이 바뀌니까 모양이 다시 커지는 모양에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걸 2022년에 데자뷰를 한번 기시감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엑스모빌이 속한 에너지를 빼고는 약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금 방산이랑 의료가 좋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대표적인 주식, 로키드마틴이 어제 사상 최고가를 갔다. 그래서 그 로키드마틴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아놓은 편인데 그때 얼마나 떨어졌나.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메타가 64% 제일 많이 빠졌고요. 엔비디아 요즘에 가장 뜨거우니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0%였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로키드마틴. 이거는 이제 줄라이 때 이미 나온 거죠. 7월인가요? 7월 23일. 2024년도 2분기에 9% 매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18.12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2% 감소해서 1.64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 순이익은 3% 증가해서 6.85, 주당 6.85가 나왔네요. 영업이익도 1% 증가해서 2.15. 그리고 되게 안정적인 모습이죠. 일단 매출액도 늘었고. 일단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39.6, 40%가 항공술입니다. 항공술. F시리즈를 만든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들 갖고 싶어하는. 지금 젤렌시키한테 F16인가 16, F16 4대인가 줬죠. 그런데 미국이 준 게 아니고 그렇죠. 미국의 F시리즈를 전 세계가 다 쓰고 있어요. 웬만하면 우방국이. 그거를 이제 노후화된 걸 준 거예요. 하도 젤렌시키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예요? 탱크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방공망이 다 뚫리고 전투기가 없어가지고 미사일을 퍼붓으니까 지금 대량 살상자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F16 겨우 4대 줬는데 또 하필이면 최고참 조종사가 F16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죠. 어쨌든 지금은 F35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F35, F16은 좀 많이 지난 기종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한테는 굉장히 지금 도움이 되는 전력이기 때문에 어쨌든 항공술 부분이 39.6이다. 그다음에 미사일 파이어 컨트롤 이 부분이 15.9인데 플러스 13% 성장했습니다. 그다음에 로터리 앤 미션 시스템스 로터리는 한자로 회전익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로 수리온 헬기 이런 거죠. 코브라, 미국. 그렇죠. 돌아가는 거. 헬리콥터 그 부분이 26.2예요. 그다음에 우주항공, 스페이스 시스템. 아까 노스루꼬르만이 아마존의 위성 추진체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방산업체들이 다 달나라 보낼 때부터 다 활동하던 애들이에요, 나사에서. 그 달나라 보낼 때 누가 그거 다 했겠어요. 방산업체들이 했죠. 여기 지금 로터리 부분이 17% 증가했고요. 스페이스 부분도 1% 증가했다. 스페이스 부분이 가장 증가폭이 적고 방산 부분이 아주 증가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키드 마틴은 아주 실적이 좋았고요. CEO분이 굉장히 길게 말을 했네요. 보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로키드 마틴의 인력 시스템 플랫폼은 동유럽, 홍해, 중동의 보안을 강화하는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방공망에서 중요한 여기 보면 패트리어트 3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도 얘네가 만들었죠. 패트리어트 3부터 AI 증강 기능을 갖춘 이지스 전투 시스템. 이거 이지스함의 전투 시스템도 얘네가 만들었어요. 다 로키드 마틴이 만든 거예요. 첨단 센서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갖춘 F-35. 다 나오죠. 다 얘네. 육해공이 다 얘네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동맹국 및 파트너방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로키드 마틴, CEO, 짐, 타이클레 씨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기업이죠. 이거 없으면 외계인이 침공하면 지구가 망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로키드 마틴 없으면 지구가 멸망해요. 17.04밀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18.12밀리언 달러 나와서 워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순위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기대가 되죠. 7월 23일 6.46달러 예상됐는데 7.12로 워닝 서프라이즈 4분기 연속 기록했고요. 실적 아주 탄탄합니다. 정부에서 계속 구매를 해주니까요. 다 도달됐어요, 지금. 0.74. 한 끈만 오르면 시장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무려 한 주당 571.40달러예요. 704달러까지 나와 있죠, 목표 주가가. 봅시다. 모더레이트 바이네요. 9바이 6홀드. 원셀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긴 하네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거의 불기둥입니다. 바로 그 매그니피센트가 지는 그 순간. 여기서 밑바닥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불기둥을 팍 하고 치솟았는데 여기에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자 또 수세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를 또 뚫어버렸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버슈팅 아니면 아예 레벨업이거든요. 이게 오버슈팅이면 금방 주저앉을 것이고 이게 레벨업이면 아예 이 채널이 위로 이동돼서 다른 채널로 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강세로 봐서는 이건 레벨업일 가능성이 주봉, 얼봉으로 보면 나옵니다. 대단한 시세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냐면 주봉에서 이 고점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예요, 이걸로. 장대양봉 두 개 날려버린 다음에 이 모습 있죠. 보통은 우리가 상승 N이니 하락 N이니 하는 게 영문자 N을 가르치기 때문이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상승하더라도 조정이 이렇게 N자로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통상적인 모습. 그런데 N자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N이 마치 우리가 옷걸이를 늘려놓듯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최강강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N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봉도 아니고 이게 주봉에서. 엄청난 시세죠. 월봉으로 가겠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든 고점을 다 돌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2013년에서 10년 동안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년 동안 상승하고 있는 거지 아까 저기 지나가서 그런데 의료 쪽에서 LV가 10년 동안 600% 올랐고요. 머크가 10년 동안 80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오르고 있는데 그냥 중간에 매그니펜센스, 세븐이니, 황주니, 스타가 빵빵빵 나타나도 얘는 그냥 묵묵히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매그니펜센트가 없어지든 황주가 없어지든 새로운 애가 나오든 얘는 묵묵히 가고 있으니까 언제나 봐도 얘네들이 메꿔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마치 시멘트처럼. 그래서 얘는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영역이다. 여기서 더 폭발하면 목표가 주가 700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엄청난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줄 매듭평. 아까 에브비, 머크,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 노스룩, 구루만 10년 치를 보면 그냥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성악기미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한 줄 매듭평입니다. 미국은 매그니피센트 7이 가도 뉴 어벤져스 8, 9, 10, 11, 12, 13 온다.